목욕 재개가 필수래요. 저놈들! 암살자 집단으로 유명하죠. 이건 양녕대군 느낌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분열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순위파와 시아파가 초기에 갈라진 이유는 결국 후계자 문제였다. 그러나 그 문제 안에는 이슬람이 확장되어 가면서 향후 조직과 공동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데올로기진 문제가 담겨 있었다. 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시아파와 순위파로 대표되는 양대 종파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양대 종파 안에 세부 종파, 분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양대 종파와 관련된 비주류 종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집대성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리 자체가 좀 엉성해요.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도 사도 바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이슬람의 신학 체계는 굉장히 어설페대요. 그래서 중동세계를 재패해 나가면서 지역의 토착 종교, 전통 등과 갈등이 생겼고,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시리아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라크에서는 영지주의와 교류했고, 참고로 영지주의는요. 신비로운 령을 이용해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란 일부 지역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았고요. 메카, 메디나, 즉 이슬람이 만들어졌던 히자지 지역에서는 실천적인 무슬림 1세대의 독실함이 굳어졌대요. 이런 지역적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신학적 주장이 나왔지만 종파가 나눠지기 전까지는 누가 주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류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후계자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가 큰 역할을 했죠.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리스 정교회와 동방교회, 그리고 콘스타틴 오플교회와 로마교회가 나눠지는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론이 길었죠. 시아파와 순위파 중에 정치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먼저 형성된 건 시아파였습니다. 저놈들! 주류 기독권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갔으니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했죠. 우선 초기 시아파와 같은 길을 걷다가 결별한 하와리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시나요? 알리를 따르다가 알리에 실망해서 알리를 암살한 젊은 전사들. 그들이 이슬람 최초의 종파인 하와리즈파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는 카와리즈파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하와리즈파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안마대의 정통 후계자도 칼리프라고도 하고 한리파라고도 하잖아요. 다 이게 아랍어 발음을 인용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다 같은 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와리즈파에서 하와리즈는요. 박차고 나간 이들 또는 떠나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알리와 무아이야 1세가 버렸던 1차 피히트나에서 알리를 지지했지만, 657년 시핀 전투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평화무드가 만들어지자 알리를 암살하고 박차고 나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씩 있는 굉장히 순수하고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종파입니다. 개혁적인 알리도 변했다고 암살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흑인 노예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인 평등의 아랍 부족적인 관습을 정치나 종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원칙 때문에 기득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순수해서 삶 자체의 순결성도 강조해요. 종교 의뢰를 하기 전에 목욕 재개가 필수래요. 그만큼 청결함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언행일치도 강조합니다. 특히 행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당한 통치자와 싸워야 한다. 안 싸우면 무슬림이 아니다. 윤신을 믿지 않은 중재를 저지른 자는 죽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정말 찐이에요. 찐 이슬람. 알리와 그 후손들을 죽인 무아이야의 후손들인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급진적으로 변해갔는데 순이파와 시아파 모두를 불신자라고 간주하고 그들을 살해하는 지하들을 펼치는 과경감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도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 칼리프가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내부에서 다투다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쇠퇴하죠. 현재는 이바디파라고 불리는 분파에 영향을 줍니다. 오예! 쿠바, 카유 중에서 5만의 주류 종파인데 막상 이바디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일본 AV 제작사 중에 이바디라고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제 시아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아파는 알리만을 적합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알리의 추종자들이 만든 게 바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에서 나오는 시아는요. 시아알리, 즉 시아가 당파, 추종자를 말하는데 시아알리, 알리의 추종자, 알리의 당파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페르시아라서 시아파가 아닙니다. 무아이아와 알리가 벌인 1차 피트나에서 알리를 지지한 사람들이죠. 이후 알리가 죽고 이슬람의 중심지가 다마스쿠스 등 시리아로 이동하자 알리의 근거지인 이라크의 쿠바에서 알리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쿠파는 시아파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이후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 일가가 카르발라에서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고 후세인을 순교자로 지켜세웁니다. 그리고 예언자 무한마드의 외손자를 살해한 우마이아 왕조를 강력하게 비판하죠. 이때 생긴 정치적인 입장이 교리로 발전해요. 이슬람 공동체, 아랍 공동체의 전통을 부정하고 알리의 자손만이 칼리프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직계 후계자인 1대 2대 3대 칼리프인 압움웃 아부바르크 우마르 우수만도 찬탈자로 규정을 해요. 아랍의 전통을 부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아랍계 무슬림인 마왈리와 가까워집니다. 비아랍적 성격으로 대표적인 게 이맘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구세주 마흐디가 올 것이다 라는 마흐디 사상이 대표적이에요. 아랍의 공동체적인 합의, 그걸 아랍어에 로는 이즈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맡은 완벽한 이맘을 마련해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맘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맘은 통치자이며 스승이고 예언자의 대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다. 초인간적이고 완전 무결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아파에서의 칼리프와 이맘은요. 이슬람 성법의 절대적인 해석권까지 받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죠. 여기에 지금은 이맘의 후계가 끊겼지만 언젠가 사라진 이맘이 다시 구세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구세주 마흐디 사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아파의 주류인 열두 이맘파에 영향을 미쳐요. 약간 재립예수 느낌이랄까? 신비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요소와 혈통이 강조가 되는데 이 두개가 섞여요. 그래서 이맘의 신비롭고 영지적인 요소는 예언자의 후손인 알리와 그의 아내이자 무한마대 큰 딸인 파티마의 자손에게만 계승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시아파에서는 그 안에서도 세부 종파, 분파가 나뉩니다. 이해하거나 외우는 건 쉬워요. 시아파에서는 중간에 그 이맘의 대가 끊겼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를 정통 이맘으로 볼거냐에 따라서 세부 종파가 나뉩니다. 1대 이맘이 알리고 2대 이맘이 그 알리의 큰아들인 하산 3대 이맘이 둘째 아들인 후세인이라고 했는데 열두번째 이맘까지 인정하면 열두 이맘파에요. 그러면 다섯번째 이맘까지 인정하면 다섯 이맘파에요. 일곱번째 이맘까지 인정하면 일곱 이맘파입니다. 주류는 열두 이맘파에요. 그래서 878년 열두번째 이맘인 무한마드 알 하산이 후손이 없이 그리고 갑자기 실종 사라졌어요. 그가 숨은 이맘, 돌아온 이맘이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마흐디 구세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열두 이맘파에요. 1502년 이란의 사파비 왕조의 국교가 되면서 시아파의 주류 종파가 되고 이란에서도 주류 종파가 됩니다. 국왕인 샤아는 숨은 이맘의 대리인이 되고요. 신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은 그의 대변인이 되죠. 다섯 이맘파는 자이드파라고 불려요. 3대 이맘인 후세인의 손자인 5대 이맘, 자이드까지를 인정해요. 그래서 숨은 이맘을 부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타키야, 따키야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후니파랑 교리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예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아파인데 그 예멘의 시아파가 대부분 자이드파에요. 다섯 이맘, 오 이맘, 오만 옆에 있는 예멘이 오 이맘파. 죄송합니다. 일곱 이맘파는 이스마엘을 이맘으로 추종합니다. 이스마엘은 6대 이맘인 자파르의 큰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얘가 술 마셔서 동생인 무사한테 후계자를 뺄게요. 조선으로 치면 자신의 셋째 동생인 세종대왕한테 세자 자리를 빼앗긴 태종이방원의 큰아들 양령대군 느낌이에요. 시아파의 양령대군파를 일곱 이맘파, 이스마엘파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일곱 이맘파, 칠 이맘파라서 그런지 치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우주의 발생 요소, 예언자 수를 전부 다 7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순이파나 시아파 주류 모두한테 이단시대 취급을 받습니다. 10세기에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부궁했던 파티마 왕조가 이스마엘파를 믿었어요. 969년 수도를 이집트로 옮기고 승리의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알카이라로 이름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의 이집트 수도인 카이라우가 돼요. 이스마엘파는 무슬림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알아즈하를 짓고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순이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이맘파는 어세신파, 알라위파, 드루즈파라는 이슬람 증손자 붕파를 낳기도 하는데 압세신파는 말 그대로 암살자 집단으로 유명하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썰을 푸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알라위파는 실제로 굉장히 소수인데 시리아 정권이나 기득권층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드루즈파는 현재 이슬람 계열의 다른 종교 그냥 드루즈 교로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리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정리가 된 건 시아파 계열이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종파는 하와리지파, 박차고 나간 자들. 알리에게도 박차고 나갔다가 알리한테도 박차고 나간 이들.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순수했다. 그렇지만 그만큼 좀 지나친 구석이 있었다. 그러다 내부적으로 분열에 쇠퇴했다. 현재는 오만에서 믿는 이바디파에 영향을 줬다. 시아파는 알리당파를 의미한다. 알리의 씨앗, 혈통을 중요시하고 이맘의 절대성과 신비스러움을 추종한다. 그리고 구세주, 마흐디 사상을 믿는다. 그리고 이맘을 몇 명까지 인정하냐에 따라서 분파가 갈린다. 대세는 이란의 열두 이맘파다. 오만이 옆에 있는 예멘의 시아파는 오 이맘, 다섯 이맘파고 시아파의 양령대군 이스마엘을 추종하면 일곱 이맘파다. 일곱 이맘파는 치를 강조하고 카이로의 이슬람 세계 최초의 대학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은 2단 취급받는다. 일곱 이맘파 계열의 증손자 분파로는 암살단인 어세신파, 시리아의 알라이파, 다른 종교 취급을 받는 드루주파가 있다. 끝!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